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볼링 비즈를 해볼 건데요. 제가 조금 해봤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실패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힘들어요. 네, 우선 이렇게 판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석이 있어서. 보석이 있어서. 아, 잠깐만. 하고 저는 토끼를 해볼게요. 토끼. 이렇게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게 떼면 이거 설명서. 근데 제가 모르고 여기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투명 시트를 이게 투명 시트네. 뭐지 이게? 어, 보석. 보석. 뭐지? 보석. 보석 마트. 여기다가 깔아볼게요. 여기, 여기 밑에 반에 이렇게. 여기 있는데, 여기다가 꽂아주세요. 계속 떨어져요. managing. 기다려주세요. 깔아볼게요. 여기 밑에. 매우 밑에. 만들어 볼게요. 준비했어요. 세로 guidance 만들어볼게요 다 맞췄어요 도끼 모양 여기다가 슬러스트 슬러스트를 떼서 슬러스트 두명 슈트를 떼서 이렇게 appear 그리고 딱니irdi 하고 팔이 있죠 보통 저기 Gleich 다 올려놓고 이거를 문질러주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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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대면 이게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돌려보세요 이거 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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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구멍 우리도 콧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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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맛 맛보여 다 안되세요? 잘? 여러분들 이런 경우 관심이 있게 잘 해주세요 왜 안될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양면 스티커를 먼저 붙여야 해요 양면 스티커를 먼저 붙여요 양면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주세요 양면 스티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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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주세요 봐봐요 다 벗겼으면 꺼주세요 그러면 여기 핸드폰에다가 붙였어요. 네 오늘은 볼링뮤즈로 놀아봤는데요. 재밌었네. 그럼 다음 번 재밌는 장려감을 해볼게요. 이게 종류가 다양해요. 토끼, 물고기, 수박, 트럼펫, 딸기, 나비, 북, 말, 기타 이렇게 있어요. 네 다음에는 또 다른 여러가지도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 볼링뮤즈로 놀아볼게요. 안녕! 안녕!